안녕하세요. 삼성 SDS 스마트 물류 사업부장 오구일 전무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재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아주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던 컨퍼런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변화의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류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분야입니다. 국경이 봉쇄되고 항공기 운항이 정지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물동이 증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도입이 빨라지는 양면성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수요가 급증하고 IT 신기술 적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물류 분야인 이커머스와 유통 물류 지원을 위해서 개발한 첼로스케어와 첼로트러스트 플랫폼을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고객들께 어떤 베너핏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팬더믹 상황이 기업에 있어서는 위험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고객사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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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